Kすleff 나는 영국에서 온 짐 손들스라고 합니다 제주시에 사는 외국인 사람 어디 검색이? 삼촌 클린얼레 SNS 영어 블로그 운영하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제주얼레 차원 목사 실례하겠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제주얼레 길 걸었어요 21코스까지 타있어요 그럼 지금 뭐 할거에요? 아 그래 맞아 사무국 연락하고 방사활동 할께요 베레기간세 베레기간세 청소년 서포터스 그룹이에요 청소년 서포터스에요 완전 재미있어요 방사활동 너무 많아요 책임 너무 많아 사실은 제주얼레 부인하고 같이 제주얼레 길에서 진짜 좋은 주얼레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얼레한테 탐수하고싶어요 진짜 주얼레 때문에 봉사활동 하고싶어요 그냥 참가해요 그냥 참가해요 사실은 그냥 참가해요 너무 많아요 그 동영이고 클린얼레 그 탐수팀하고 그 청소년 캠프 베레기간세 그래서 그 찾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방사활동 찾을 수 있어요 제주얼레에서 강세 날개를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